미역 채취에 성공한 김옥원 한의사가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 한영씨가 아주 가볍게 물속으로 들어갑니다. 워낙에 바다를 좋아했다는 한영씨. 그는 이곳 제주 바다에 내려와 해녀들과 살부대끼며 물질을 배웠습니다. 수십 년 물에서 살아온 해녀들에 비하면 아직은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젠 누구보다 물질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는데요.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가던 바닷속 길도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답니다. 해초들 사이를 살피던 한영씨. 갑자기 무언가를 향해 갈고리를 내리치는데요. 도망가던 물고기가 다시 걸려들었습니다. 관련된 storing 가죄장 레티가 바다를 llevar Ichigo 숨 돌릴 틈도 없이 또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한영씨. 해녀들은 필요한 경우 수심 20미터까지 내려가 2분 이상 잠수를 하기도 한다는데요. 숨 참는 것만큼은 해녀 못지않게 자신있다는 한영씨. 한참을 이리저리 헤엄치더니 또 뭔가 큼지막한 걸 잡아 올렸습니다. 물어다 물어다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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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인다 움직여 야 우리 해남 대단합니다. 실력을 보니 바다의 사나이 해남이 맞는 것 같습니다. 한영씨가 연여 월척을 하자 자극을 받은 김오곤 한이다. 다시 한번 힘차게 물질을 시도합니다. 이번엔 꽤 깊이 잠수를 하는데요. 수심 1미터는 좁히 넘어 보이는 곳. 바닥에서 잽싸게 뭔가를 집었습니다. 과연 수확이 있는 걸까요? 뭐예요? 아 축하드립니다. 자 베들락입니다. 뭐예요? 고동이에요 고동. 고동? 소금을 마셔가지고. 대단하십니다. 소금을 마셔가지고. 소금. 으깨. 뭐예요? 그 상태를 만들어보았습니다. 멈추러. 다만. 이쁘게. 오죽. 감사합니다.